99초에ublade 소세지 개인적인 게임 자 시작해보실래요? 호병이 기운을 받아 네 들어가시죠 시작 오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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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물어? 물어? 뭐야 이거? 움직여 움직여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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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빨라. 오뎅이 오뎅이 아니야? 집에서 데려왔는데. 탄이 아니야 탄이? 방금 얘 움직였죠? 야 얘 연기한 거 아니야? 얘가 연기를 이렇게 해줬어? 에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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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박스 안에 고프로 카메라가 저희들이 불었네요. 고프로 카메라가 저희들이 불었네요. 고프로였어, 기억하네.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맞혔어? 아 이걸 다 이렇게 해야돼? 기억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한 글자씩 총 가고 가서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바로 이어서는 못하는 거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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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물어 물어? 하트결이었습니다 방금. 어? 아?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한 글자씩이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게 기사치 아니야? 총 총 네 글자 아니야? 물인데? 그러면 성화봉송? 아니. 뭐야 이건? 제작진 표정이 매우 안 좋아졌는데 네가 성화봉송 얘기하니까? 어? 그 다음 저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아니 기다려 보세요. 물이 있어요. 야 이거 소리 난다. 소리 난다고? 움직여 막에. 왜 얘가 소리 나네. 어 얘. 뭐야 얘. 네 끝났습니다. 어? 시작. 어? 지민이 형이 연기를 한 거구나? 잠깐만 잠깐만. 움직여? 커? 물어? 아 이제 주세요. 네. 물어 물어? 알겠습니다. 지민이 형이 연기를 한 건데 근데 보이는 거 아니야 저쪽에서? 이거 뭐? 뭔지 모르겠네.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 지금 정우 씨 어때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이게 뭐야? 일단 글자부터 보자. 내가 예상치 못한 걸 넣어놨을 거 아니야. 그치. 내가 봤을 때 물에 찹찌캔 넣어놨어. 아니야. 오징어 왜? 정말로 맛있죠? 맛있어? 맛있다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저 거의 다 틀렸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정국이 지금? 전혀 모르죠? 정국이 지금? 정국이 머리가 백지입니다. 땡. 빼세요. 빼세요. 아 그렇게 어려워? 네. 세 번째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물건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뭐야? 세 번째 주자. 김석진. 하나, 둘, 셋. 오. 내가 지금 한 겁 하기 때문에. 올해 나의 숨을. 오. 이게 뭐야? 혈액이 움직여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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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하묵 있었는데 나만 바보했다고 하니까 안 JOSHço. 야 너만 이 yard Explosive Amazingищ Valios Students jokingly adding idea? 하루 심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함ن을 하고 있어요? 영영. 어. 뼈 뭐야 why? 왜 왜 그래? 오늘은 것은 아니에요. 엷. 어 형 이거 안 물어요 안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여기 생물도 들어있어요? decorations card play? 네 생물 있습니다. 여기 물어!? 진짜 있어? 어 진짜 있어. 다리봐 다리. 한번 polic자 pole is reference DALE은 그렇죠? 이쪽으로 넘어가야 해요 이제 형. 야 나 진짜. 누구 두 개 있던 글자를 kned았다. 그게 제일 심각해요, 그게. 진짜로? 네. 야, 대이지도 않았는데? 아니, 아닌가 보다, 아닌가 보다. 그만. 진짜로? 고! 따따따따따 따따따따 오, 슈가 형이 근데 진짜 이 형은 겁이 없어. 아, 이 형 겁 많아요. 이런 거 아냐, 겁이 없는 거 같아. 무서운 영화 혼자 못 보는 형. 무서운 거 못 봐. 뭐 뭐냐? 저 그냥 만진다고? 두 번째가 뭔가 그런 건가 봐. 뭐, 뭐라고, 이거.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뭐라고,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다. 오, 이게 되게 스피다다. 그래서 저거라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뭐야, 이런데. 맞아, 내가 쓴 거 맞아. 내가 쓴 거 맞아. 아, 내가, 맞나, 이게? 이게 뭐야? 맞잖아. 정답 처리 해줘야 된다니까, 내가. 어떻게, 정답이에요. 뭐야, 이거? 아니, 야, 이게 뭐예요, 이게? 되게 달콤한 냄새 나는데? 아. 맞아, 맞아, 저기서 되게 달콤한 냄새. 원래 이 모양 아니잖아요. 저 세 번째 거 진짜 모르겠다. 비공식 겁쟁이. 균한 분. 맞아, 비공식 겁쟁이. 저 건 많아요? 근데, 야, 첫 번째 거는 이건 진짜. 저건 좀. 빠빠빠빠빠. 아이고. 근데, 아, 이거, 이걸 어떻게 맞추지? 난 절대 못 맞춘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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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나는 단어 인식이 전혀 안 돼요. 이거 남중이가 단어 인식이 안 될 정도면. 왜? 으악! 으악! 뭔데요, 이거? 어, 그거 아름다워. 그거 아름다워. 그거 아름다워. 뭐야, 이게? 야, 뭐. 야, 그거 찢는 거 아니냐? 그거까지 파괴하지 마십시오. 이게 뭔데, 이게? 야, 이거 뭐 어떡하지, 이거?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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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여기, 여기, 여기가 이제.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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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여기, 여기, 여기가 이제. 이제 안 되죠? 야!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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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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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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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오, 야, 야. 없어졌어요, 여기 있었는데. 아니, 이게 뭐예요? 불가사리? 야, 이거? 아, 야! 잠깐만요. 아니, 지금 넘어가셔야 돼요. 일단은 맞히고 싶지 않습니다. 저, 저게 대박이었는데. 야, 왜 물어, 이거? 아, 하하하. 아직 안 물었어. 야! 야, 뭔데, 뭔데, 문다고? 이거 쏜 거 아니지, 나? 야,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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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야! 야, 야. 왜, 아니, 끝이라고? 야, 야, 야. 와,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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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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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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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지금.. 지금은 세상 Minist Выс 구성하다고 표정은 거의 지금 약간 그 도작에 붙는 잔인의 큰 애야 그거 아까 남준이가 박살 났어요 사람이 참 못하는 것을 그냥... 홍 Bo pię Pak 영주야야.. 그... diversion 살아있어 살아있어? 자 정 씨 빨리 넘어가는다 아 저게 대박이에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고 와 조리킬 수 없는 실수 하지 마라. 저게 잠깐 좀 더 천천히 but 약간 위에, 약간 위에x2 야x4 저렇게 마칠 거라 존맛 base 왜 이렇게 그냐 이거는? 그거 너무 크다고? 와우! 야, 야, 야! 야, 야! 거기서 조금 더 밑으로 간 머리야. 오우! 그거 너무 크다고? 야! 와우! 뭐야?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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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이! 으아이! 으아! 으아! 아 뭐야 이거 뭐야? 으아아! 아 뭐야 이거! 으아이! 뭐야 이거! 으아이! 으아이! 아니, 용희 씨 머리가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왜?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엄청 이거? 나머지 끝들이 있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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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느낌 진짜 이상하다. 글자만 보고 있어. 형 맨 앞쪽에.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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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야. 불가능해. 야. 대불? 야. 야. 이건. 이건 너무 알겠다. 어떻게 알지. 이거 알지. 매세기. 불.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거의 한 일주일에 다섯 번에 매세기꾼을 끓여져가지고 매세기 냄새만 더 오는 줄 알아요. 이렇게 잡아서 잡아서. 이게 뭐야? 야. 야. 이게 뭐야? 왜. 뭐니 이게? 날뛰일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겁다니까요? 좋아. 하하하하 아하하하 1라운드 네 들었고 1라운드 종료하겠습니다 와아 아 좋아. 4가지 게임이 남아있다고. 다음 라운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꼴등 벌칙 있었나? 1등 인정타는 쉬우죠. 사복을 포기하고 BT21을 넣는. 자 다음 것으로 넘어가 보죠 한번. 라운드 렛츠고! 렛츠고! 참고로 이거 쓰시면 끝까지 쓰셔야 돼요 이거. 중간에 벗기 없습니다 탈벗기. 우리 둘이 비등비등한데요 형님. 자 이제. 자 그럼 저희는 랜덤으로 뒤에 가서 서겠습니다. 아 손잡이 필요 없구나. 응. 제가 술래 그래서 앞 찾으면 돼요 이렇게 가서? 네. 이렇게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너 아무도 안 맞춰. 준비됐어? 내가 하는 셋 하면 아미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 서 있어 지금? 하나 둘 셋! 아미스! 하나 둘 셋! 아미스! 하나 둘 셋! 자 이제 제자리에 오신 후에 앞으로 오세요 이제. 하나 둘 셋! 아미스! 아미스! 사랑하는 거란 거예요. 아미스! 내가 원래 WordPress. 원래 길필이 발전aa. 그래서 볼륨을. 거기서 três 번 함께 들으면 돼요. 자 이제 자리를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야아 정국이가 누구 맞춰야 되죠? 진, 진형이에요 아멘 준비해주면 맞춰야 되죠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총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아멘 솔직히 이거 음성 변조 있습니까? 이거? 모르겠는데 아주 하나, 둘, 셋 아멘 하나, 둘, 셋 아멘 저도 모르겠는데요? 하나 멤버들이 정국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고 합니다 기회 저도 모를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아멘 일단 여기 슈강이 확실해요, 이쪽에 진형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아무도 없네 우와 대박이야! 클리퍼죠? 자, 그럼 자리에 체인지를 시작해주세요 진형이 누구 맞춰야 되죠? 승강 제가 하나, 둘, 셋 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할게 하나, 둘, 셋 아멘 야, 이거? 다시 하나, 둘, 셋 아멘 엑둘 아멘 1도 안 오는데? 하나, 둘, 셋 아멘 아멘 아, 필리 아, 필리 하하핳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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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분의 기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미 둘, 셋 아미 하나, 둘, 셋 아미 야, 이제 잘하네 애들이 아, 둘 중 하나인데 어딘지 모르겠네 뭐 찍는 거지 뭐 태형이 성격상 자기의 차례 때 관심을 더 받기 위해서 소리를 크게 냈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걸리기 싫어서 작게 냈을까요? 그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아, 몰라 너무 앞으로 나와 계신데요? 태형이 나와 야, 이러면 내가 누구지? 태형이가 누가 맞춰야 되죠? 저 허석이 형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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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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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했죠? 하나, 둘, 셋, 셋 하면 외쳐주시면 됩니다 저 감독님 죄송한데 제발 하나, 둘, 셋 아미 하나, 둘, 셋 아미 하나, 둘, 셋 아미 하나, 둘, 셋 아미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대박 형이 스트리밍이 지민이야 역시 지민이야 어떻게 이렇게 틀리냐? 대박 대박 야, 고맙다. 야, 고맙다. 야, 고맙다. 야, 고맙다. 야, 들려줘. 고맙다. 아, 이번에 제이홉 믹스테이프 나오니까 무조건 맞지? 맞지. 제이홉 믹스테이프 나오기 때문에 1dB 정도는 이제 반 dB 정도는 이제 그렇지. 그걸 하게 됐지. 게다가 지민이랑 지금 몇 년째 같이 살았지. 뭐, 지민이는 고유한 주파수가 있지. 민아. 민아. 지민이 형 목소리 티지. 민아. 오케이, 가면 되나요? 오, 태형이 형? 아, 이거 어렵다. 나 못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네. 갑시다. 아, 어려운데 이거. 하나, 둘, 셋. 아미. 오케이, 왼쪽. 오케이, 왼쪽이야. 일단, 일단 왼쪽이야. 아니야? 왼쪽인데, 이거? 왼쪽, 왼쪽 집중적으로 들어갔어. 하나, 둘, 셋. 아미. 오케이, 왼쪽 맞아. 정국이 있고, 정국이 있고, 진영이랑, 지민이가 사이에 껴있어. 혹시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 하나, 둘, 셋. 아미. 오, 왼쪽인가? 큰일 난데? 자, 정답을 향해서. 움직여 주시기. 지민아, 준비됐어? 지민아, 준비됐어? 지민아? 정문이 여기예요? 왼쪽, 왼쪽. 네? 여긴 왼쪽. 여기 정면이요? 확실해요? 정면 맞아요? 확실합니까? 믿고 갑니다. 정면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가요. 여기 정면이에요. 여기 지금 딱 카메라 정면.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근데 여기 정국이고, 여기 정국이 확실하고, 여기 뭐 이국이 형이 있을 거고. 아, 여긴가? 그다음에 이게, 정국이 여기, 여기 이 사이. 이 사이 누구야? 내 사이 누구야? 아, 망했어, 망했어. 정답, 망했어. 이게 남준이야, 남준이잖아. 남준이! 아, 귀여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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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민이 여기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사이를 했어. 그만. 이, 미치로 모색했어. 여긴 아무도 없어. 여긴 아무도 없어. 여긴 아무도 없어. 아, 그래? 시작! 자, 5, Todd, 5, Todd, 5, Todd, 5, Todd, 4, Todd. 준비됐어요? 다 됐죠? 다 됐어요? 남준이 됐어요? 남준이 됐죠? 하나 둘 셋 알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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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는데 안 돼 어디에 맞추냐? 맞췄다고요? 맞췄다고요? 이제 나도 맞출 수 있어도 돼 난 방향을 잘못했어 1점 자 일단 다음 게임 가보시죠 자 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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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바뀌어요 근데? 네 순서대로 쫙 하겠습니다 소통 냄새세요? 아니면 동생 멤버부터 할까요? 정국이부터 시작 쭉 할까요? 정국이부터 가자 오케이 시작 시작 케이크 근데 손등 어디있어? 1분 안에만 맞춰주는데 뭔 냄새 이거 지금 손등 한 명 있는 거예요? 응 이렇게 아무 냄새가 안 나올 줄이야 뭔 냄새 진영? 케이크? 이게 닿네 닿네 나는데 자 10초 나왔어요 아 이거 어? 어 자 정답은 정답 네 초콜릿 그리고 진영? 진영인데 초콜릿 그거 그거 있잖아요 그 갈색 초콜릿 말고 응 그 뭐 지 그 흰색깔 그 하이트 초콜릿 ciao 야 내가 봤을 때 마음에 눈咬었어 이건 아 살cje 듣고 있구나 선언 아니 저는 fences 먼저 맡을게요 너희들 경험 먼저, 시작! 아니, 음식 냄새 때문에... 아, 손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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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게 손등이야! 음식 맛을 할게요! 정답! 호비 형, 가자! 호비 형, 맞네? 호비 형, 맞네? 야, 나 이거... 어, 과자는 맞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얘 소라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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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어요? 준비됐어? 자, 준비됐네, 다 준비됐어. 준비됐어, 자! 준비됐어,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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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졌죠? 다 정해졌습니다. 자, 정해졌죠? 갑니다. 일단, 손톱 냄새부터. 자, 이제 요리 갑니다. 음식감이다, 음식. 음식감이다, 음식. 좀만 더 가까이. 아, 오케이. 사랑. 손톱 갈게요. 자, 우리 멤버가 누구 있지? 형이. 지민이. 남준이. 윤기. 호비. 나. 7천원. 종국이. 2초. 끝.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정답. 사람. 윤기. 그리고 음식. 상추. 우와! 대박이다! 뭐야! 왜 옷이 아프다고? 아니, 혜수 냄새 명확하잖아. 자, 일단 뭐부터 받아보실래요? 저요? 저 사람 냄새인 줄 같아 보겠습니다. 사람부터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음. 음. 오케이. 자, 그 다음. 음식. 야. 아. 이거. 이거 뭐라고 해야지 이거? 음식 한 번 더? 응. 정답. 정국 발산. 정국의 발산 액센스. 뭐야 이거? 자, 먼저 뭐부터 받으시겠습니까? 음식부터요. 네, 가겠습니다. 다. 아.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추억을 내보고. naughty. 할아버지. 날씨가 좋지. 날씨가 안 나는데. 큰일 났다. 그냥 남아. 공포가 있으면 되니까. 아빠가 안 남아. 라니. 하루나. 아. 너. 가겠습니다. alta. 이거 아무 냄새가 안 나는데. 큰일 났다. 한 번만 더 정답 슈크림빵 사람은 지민이랑 진영 진영 와 태형아 대박이다 진짜 짱 다 틀리냐 어떻게 야 태형아 야 태형아 대박 야 빵 진짜 아쉽다 뭐부터 맞을래요? 저 어 저는 사람 가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어 우리 아까 그 빵 빵 먹은 손 냄새였는데 오케이 이게 뭐지? 아 이거 뭐지? 아 아 정답 하나 사람은 와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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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바꿔 아 사람 지민이 오케이 지민이 하고 음식은요 이게 와 정답이 이야기 되는데요 지금 셋으로 하나만 열 번 셋 둘 고추장? 정답 야 틀렸네 야 대박 아 이거 원래 어 그래? 생강 아니야? 아 이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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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알아도 못 맞췄겠다 어 이게 이 냄새 아니었어 어 야 맞았어 아이고 뭘 한 번 쓰실래요? 뭐부터 사람이요 자 갑니다 하는 거예요? 아 미약하게나마 로션 냄새 아니면 향수같은 냄새 나 사람 한 번만 다시요 아 모르겠어 사람 한 번만 더요 아 아 누구야? 수강인가? 아 저 음식이요? 아 아 아 뭔가 냄새가 아 무슨 냄새입니까 도대체 온몸에 귀를 모아서 하 하 정답 하나 야 둘 둘 셋 정답 추가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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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왜 이래 정답 우리 우리 고기 뭐야 이게 아보카도에요? 열매에 준 고기라고 하죠 단백질 풍부에서 고기는 맞죠 고기는 맞죠 아 이게 아보카도 나 처음 봤는데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니 아보카도를 어떻게 맞춥니까 그리고 그녀의 부대맞은 그리고 곧 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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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롸 아보카도 아보카도 그리고 아보카도 아보카도 고감매 롸 롸 성공 우와 오오오오. 1초간 다가씨 가까이 가서. 아냐오케이. 석진! 제모라기 있잖아. 옷. 콧덕기.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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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탈락하고 있는게 뭐야? 그러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제주도라고.